수은이 수은 수은 안녕하세요. 수은이 엄마에요. 오늘 먹을 음식은 우주캔디 색색으로 알록달록 되어 있어가지고 무지개 색깔 나서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속에 신기해 들어 있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노란색 노란색 하늘색 노란색 새콤해요. 아주 신기해 들어가 있어. 아주 맛있어요 자세히 새우 후.. 자세히 새우 자세히 otro 참아 쉬용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을게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라 너무 맛있어 콜라 매콤한 맛 너무 매콤해요 오돌뼈 콜라 너무 맛있어 우주캔디 이거 해외에서 직배송이라 시간 좀 걸렸어요. 인터넷 시켰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저한테 새콤달콤해서 아주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저한테 맛이 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잘 먹었어요. 아주 진짜 잘 먹었어요. 제가 신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신 거 보다 이건 새콤달콤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